안녕하세요. 뷰티블러너 트리플 제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맹태훈씨가 만든 요 맹블리 크림 풀 웨이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쪽 화장을 지워보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볼 쪽에 화장을 지워봤는데요. 맹블리 크림을 여기 지우는 곳에다가 발라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 겔랑의 가장 밝은 파운데이션, 제 피부톤보다 아주 조금 어둡거든요? 그거보다도 훨씬 밝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좋았던 게 그리고 조금 많이 바르더라도 전혀 들뜨지 않아요. 이렇게 발라봤는데 제가 아까 전에 컨실러까지 완벽하게 피부를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 미백 제품치고 굉장히 커버력도 좋고 피부톤도 정말 흰색이 아니고 또 비비크림처럼 잿빛이 아니라서 자연스러운 피부톤, 자연스러운 밝은 피부톤을 연출할 수 있고요. 제 총평은 저렴한 가격대에 우선 균일한 피부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잿빛 피부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파우더를 바르지 않아도 되게 뽀송뽀송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녕!